자 이제 마지막 시간. 한 40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62페이지 보실까요? 2로 넘어갑니다. 2. 도전법 2. 자 여기 도전법의 특징은 뭐냐면 도전법 1하고 2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보시면 안되고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사회길로 빠지면 안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래서 봤던 게 뭐냐면 기본 방침 수립했나요? 누가 수립했지? 국장이 수립해줬지? 맞아. 아니 눈빛이 흔들려가지고 눈빛 보냐고. 자 10년 단위 맞죠? 타당성도 5년마다 해야 되지. 자 끝났어. 기본 방침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장 5명이 기본객을 수입합니다. 맞나요? 군수가 빠지죠. 자 수립권자 5명이고 수립단위 똑같이. 10년 단위이고 타당성도 몇 년? 5년. 끝났어. 자 절차에서는 중요한 게 공람이야. 주민의 얘기를 듣는 기간 며칠? 14일 이상 들어야 되고. 자 들은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심이 거쳐서 수립하죠. 자 수립한 자 중에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고시한 다음에 보고하면 되지. 보고는 국장한테 하는 거 맞지? 자 그리고 기본객이 수입되면 내려가서 정비객을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 맞나요?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시행합니다. 맞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기 전에 정비객을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통과되면 정비객을 입안하는 거야. 입안이 됐어. 수립이 됐다는 뜻이지. 그럼 구역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구역 지정 됐대. 그럼 사업 대상 지역이 정해졌으니까 누가 할지를 정해야지. 시행자. 엄청 중요해 이건. 그래서 사업 종류가 아까 3개 있었지.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 몇 개? 아 무슨 사업? 주광역에서 하는 사업. 그 아랫동네에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그 다음에 그 아랫동네에서 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맞죠? 사업의 특징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시행자가 누구냐를 볼까? 주광역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은 못하지. 공공만이 사업하는 거야. 시장수 등이나 토지택공사 등이 하는데 수용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돼. 맞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재개발부터 아랫동네에서 하는 사업들은 민간이 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통해서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맞죠?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을 통해서만 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는 못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시행자가 끝난 거지. 맞나요? 그리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투로 넘어오는 겁니다. 용어부터 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그 앞에 도로를 몇 차선으로 설치할지를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시시계획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법이 다르다 보니까 용어를 좀 다르게 했어. 그 계획을 시시계획 이렇게 안 쓰고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6글자로 쓰는 거예요. 6글자로. 사업시행계획 그러면 시시계획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법이 다르다 보면 용어를 다르게 쓸 수 있거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걸 작성해야 돼. 시행자가. 작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면 안 되니까 인가권자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 인가권자한테.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고시하면 확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가권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도정법은 인가권자 100% 100% 허가권자 100% 시장구소 등이야. 그러니까 행정청 따로따로 외우지 마. 무조건 시장구소 등이 다 해. 인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구소 등이야. 허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구소 등. 입아파. 승인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구소 등이거든. 그럼 시장구소 등이 인가하기 전에 주민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확인해야 돼요. 공란 며칠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그냥. 확인만 쭉쭉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 사업시행계획은 가끔가다 나와. 또 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별빛 하나만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사업시행계획서가 확정됐어요. 그럼 아파트를 어디다 짓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거 맞나?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봐봐. 아파트 짓는 계획이 확정됐단 말이야. 건축계획이 확정됐다고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되잖아. 내보내려면 우리가 아까 배운 거랑 똑같이 아까는 도시개발서를 환지반신할 때 환지계획을 작성했지.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다고. 근데 거기서는 환지계획 속에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 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구별을 계획을 수입하기 전에 구별을 먼저 해야 돼요. 섞여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보낼 사람은 미리 내보내고 분양받을 사람은 따로 추려가지고 계획을 따로 수집해 주는 거지. 달래지 지금? 그러면 시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짓일 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의사를 좀 표시를 해달라. 자 여기 토지동소가 이렇게 있어. 500명이 있어. 또는 1000명이 있어. 이분들한테 일일이 통지를 다합니다. 분양신형 하세요라고. 그러면 이거 받는 거예요. 자 뭘 받는 거지? 자 어이 목이 막 잠기네. 자 누가 누구한테? 자 시행자가 토지동소자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라 그래요? 몇 월 며칠까지 분양신형 하세요 이렇게 물어줘. 자 물어봐. 그걸 분양통지를 하고 뭐한다 그래? 공고. 그러면 이 통지라 공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시행자가 여기 있는 토지동소자한테 하는 건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며칠이야? 동그라미 이거 숫자 나올 수 있어. 여기 숫자가 꼭 하나씩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를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박스에 오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자 시행자는 자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자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인과권자가 인과하고 고시하면 며칠 이내 자 120이내에 분양통지를 하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분양통지 공고 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분양신형 받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통지를 개별적으로 하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자 그리고 귀가 얻어서 못 들었습니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간심문에 뭐도 해야 돼? 공고도 해야 되는 거야 공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분양신형 기간 내 분양신형 한 사람 안 한 사람 정해지겠지? 그러면 분양신형 하신 분은 이 계획 수입 대상이야. 관리처분계. 자 그럼 이때 이제 자 900명이 만약에 신청했다. 1000명 중에서. 이분들한테 몇 동 몇 도 분양해 주겠다는 계획을 작성하거든.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야. 자 그러면 분양신형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돈 주고 내보내야지. 현금 청산하는 거야. 며칠 이내야 돼요? 자 관리처분계의 인가고식을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야 됩니다. 자 당사자끼리 먼저 협의를 먼저 해야지. 금액에 대해서. 자 보상받을 사람이랑 시행자랑 협의를 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얼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갓돌이가. 난 얼마 정도는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그 정도는 못 드리고요. 1억 깎아서 드릴게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뭐라 그러지?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봐. 잘했어. 뒤집어 엎고 나가는 거야. 책상을 확 뒤집어 엎고 나간다고. 확 뒤집어 엎고 나간다고. 뒤집어 봐요. 이렇게 뒤집어 봐. 자 6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면 돼. 협의가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는 거지. 33회 때. 틀리면 돼 안 돼. 왜 틀리는 거? 도대체. 맞아야지. 그래서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고 하나. 며칠? 응? 두 개 외우지 말고 이거 하나만 외우시라고.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뒤집어 엎어. 엎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뒤집어 엎어. 구자가 뒤집어지잖아. 그렇지? 며칠 되는 거야. 60일 되지. 없는 것도 못하나? 없는 것도? 없는 건 좀 해줘요. 이렇게 하신대.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암기코드 따로 잡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신대.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나간 사람 있지. 중요하지 않아. 내보낸 끝이야. 60일 내에 소송 제기해서 끝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굴까요? 900명이 중요하지. 900명. 아까 1000명 중에 900명이 신청했지. 그럼 이분들한테 900명한테 몇 동몇도 분양해 주겠다는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계획이야? 100% 나오는 거야. 100% 관리처분계. 의심해야지 없어.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두 분씩 맞출 수 있는 거야. 관리처분계에다 논점을 잡는 게 맞아. 관리처분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분양 계획이야. 누구 누구한테 몇 동몇도 분양해 주겠다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분양시청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그렇지? 분양시청 안 하는 사람은 분양 안 받겠다는 사람이니까 내보내면 돼. 청사에서 내보내면 되고. 분양시청 하신 분. 분양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몇 동몇도 주겠다고 작성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그렇지. 여기다 논점을 잡겠다. 이때 공란견이 달라요. 며칠? 이거 하나 별표. 시행자가 인가 신청하기 전에 권리니까 잘못 아파트를 잘못 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조금 더 오랫동안 의견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14일 그러면 싸닥이 날리고 와야 돼. 여기는 며칠? 30일 이상 공란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 듣는 게 별거 아니야. 이 아파트 받는 거 맞죠?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 하나씩.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14일은 부족한 거지. 그래서 며칠? 30일 이상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다 이상이 없대. 받을 사람이 다 맞대. 다. 그러면 인가 신청할 수 있죠. 인가권자 누굴까? 시장구소득 맞아요. 여기 통보는 신경 쓰지 마. 이거 30일짜리는 거의 안 나와. 예외적으로 60일짜리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할 거고. 그러면 시장구소득이 30일 이상 공란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 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도장 찍었어. 그리고 나서 1박물한테 알렸어. 분양기 확정됐다고 알린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철거해야지. 사업 들어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있죠?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싹 밀어버리는 거야. 철거 맞나요? 맞아요. 철거하고 나서 눈 깜빡하신대. 눈 깜빡이 뭐냐면 자꾸 눈 깜빡하면 또 이거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완공됐다는 얘기지. 완공됐다는 얘기지. 중간 단계는 필요 없고. 그럼 새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얘기야 다. 그럼 이제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준공검사인데 용어를 준공인가라고 써요 이렇게. 근데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시행자가 공사 끝냈어. 그럼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누구한테 받을까? 맞네. 시장구소득한테 가서 받은 되겠네. 맞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 공사 다 끝났지. 그치? 시장구소득이 준공검사해주고 준공인가네주고 공사할료고시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사는 완전히 끝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아파티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이 사람들이 취득했어요? 못했어? 못했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처분을 해야 돼.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된다는 거지. 소유권 이전고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전고시 맞죠? 넘겨줘야지 이전고시니까 맞잖아 지금. 이거 시행자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간단계의 절차가 토지 분할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먼저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고시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고시는 이 계획에 따라서 무슨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계에서 갑돌이한테 몇 동 몇 동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 소유권 넘겨주는 게 맞지? 더 중요한 게 있어. 오늘 시행자가 갑돌이한테 310동 1502호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줬다라고 고시를 했어. 쉽게 말해 이전고시한 거야. 그럼 갑돌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면 다음 날 취득해. 맞나요? 이거 다음 날 써야지. 다음 날 크게. 자다가도 볼 때 해서 다음 날.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가 발생되잖아요 지금.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 거야. 명백한 옳은 내용이야. 그런데 시험장 가면 다음 날이 빠지고 나온다고.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나와. 싸대기 날리고 와. 뭐 있어야 돼요? 다음 날. 오늘 다음 날은 버리고 하지 말고 갖고 가야지 집에. 다음 날 이전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했죠? 아직 등기를 안 했잖아. 등기를 해줘야지. 이전 등기라고 그래. 이전 등기 누가 해주면 될까? 시행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 개인이 가서 내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거 못해요. 어떻게 저당권 설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다른 등기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른 등기는 못하고 시행자가 이전 등기 할 때까지 모여야 돼. 기다려라 이런 거야.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필요한 등기 해라 이런 뜻이야. 이해 되시죠? 네 됐어. 이렇게 하시고. 밑에 있는 것도 좀 볼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제가 설명드릴 땐 다 할 것 같은데 나 혼자 할 때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차를 1단계부터 한 번 쭉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두 개 그릴 수 있어. 좀 지나면 네 개를 그려. 좀 더 지나면 여섯 개를 그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연습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정이니까 이걸 정리해 놓으셔야 돼. 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지금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내려가시면 자 거기 박스가 있을 거예요. 왼쪽부터 한번 볼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개 체크해 보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목 좀 읽어봐봐. 사업 시행객을 작성해서 인가 받는 거 맞지? 여기 있네 여기 사업 시행객 나오네. 자 그 작성을 시행자가 해서 자 인가를 누구한테 받는다고? 인가권자 시장원수당한테 받는다고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간단히. 근데 이런 건 논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정법은 인가권자 나오잖아. 100% 시장원수당이야. 여기서 시장원수당이 인가 신청 받았지? 숫자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돼. 자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야? 아 60일 이내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가 여부를 뭐 하는 거야? 통보해 줘야 돼. 이거 30일에서 개정된 거야. 그러니까 박스형으로 숫자를 꽉 물어봐요 여기는. 도정법은. 그 숫자도 지금 큰일 나요 여러분들. 60일입니다. 60일. 자 기억을 하시고. 자 밑에 내려가서 교육감 등과 뭐 하래요 지금? 그럼 이거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거야. 그럼 시끄러운 시설이 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인가권자가 시장원수인데 인가하기 전에 교육장한테 사전에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협의하라는 얘기지. 시끄러운 건데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교육감 교육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감 등과 뭐 하라고요? 인가하기 전에 협의하래. 이거는 거리가 중요한 거야. 거리 몇 메다? 200m 이내 학교가 있다. 그럼 사전에 있을 때는 교육감 교육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200m예요? 아기들 가잖아 학교. 두 발로 가는 거 맞지? 이렇게 귀엽게 가잖아. 우리 아기는 차를 태워서 보냈는데요? 네 발인데요?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몇 메다? 200m. 틀리면 직무유기.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동의서를 같이 갖고 오래. 동의서. 시행자한테 동의서를 요구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공법에서는 이 동의를 받아서 같이 갖고 오세요. 다시 말하면 사업시행계획서만 딸랑 들고 오지 말고 그 뒤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같이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시행자 중에서 민간만 들어갈까? 공공도 들어갈까? 공공은 필요 없는 거예요. 동의가. 공공이니까. 그럼 누구만 필요해? 민간이니까 거기 써는 게 1번에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대요? 토지 등 소재가 한대. 그때 통이 필요한 요건이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나와있지? 쓱 보고 넘어가. 쓱 보고 넘어가고 바로 2번에 보면 지정개발자 나왔죠?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하나의 논점을 잡은대. 그럼 현재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민간이라고 보시면 돼. 지정개발자가 딱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의 요건이 중요한 거야. 반반 반반 그럼 면적은 얼마? 2분의 1이고 토지 등 소재랑 과반수 맞지? 과반수 플러스 얼마? 2분의 1 이상 자꾸 읽어.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많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반 그럼 토지 등 소재랑 과반수가 되고 플러스 면적은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이건 시행자가 누구일 때 그렇죠? 민간인데 지정개발자일 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지정개발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뒤에 있는 것만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정개발자가 나왔을 때 반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금방 머릿속에 들어와.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내용은 여러분 내용이 10가지가 넘거든. 분양 없다. 분양 없다. 분양 X라고 써있지. 그치? 이거 중요하면 분양 없다. 분양 내용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분양에 관한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나요? 아까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니까 누구한테 분양해 주겠다는 계획은 없지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건축물을 배치하는 계획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아 들어가지. 건축물 배치계획. 뭔가 설치하는 계획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뭐 한다고요? 설치한다 배치한다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다 동그라미를 치고 와.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행자는 아파트를 지어. 도로를 새로 설치해. 무슨 계획 보고? 이거 지금 배우는 사업시행계획서를 보고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지었잖아.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으면 중공원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분양해 줄 거 아니야. 이 계획으로 분양해 주는 거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맞나요? 그건 다른 계획이 또 아까 있었잖아. 관리처분계획이 있으니까 분양은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는 거고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갖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두 개의 계획이 필요한 거야 지금. 사업시행계획은 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다. 맞나요? 그걸 정리하시는데. 됐어.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예치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쓰였냐면 밑에 까만 글씨가 있을 거야. 재개발 사업을 한대. 누가 한대요? 또 한 번 나왔어. 지정개발자 나왔잖아. 그 두 개 지문 주거든. 그럼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예요. 그러면 지정개발자가 현재 시행자인데 무슨 사업하겠다고 들어왔어. 재개발 사업하겠다라고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때는 재개발 사업은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도 사업 하나 안 하나. 의미상 상가나 공장을 말하는 거야. 그럼 주택보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지정개발자는 사업을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도망갈 수가 있어. 부도내고 도망갈 수 있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업비를 얼마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이거 금액만 해요. 100분의 얼마. 이거 30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이거 100분의 20 숫자 정리해 놓으셔야 돼. 100분의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왜 100분의 20이지? 예치니까. 예치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다. 여러분들 예치라는 단어는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행자가 누구일 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지정개발자. 또 글자 수술도 어디서 배웠다고 세지 말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지정개발자잖아. 지자에서 좀 늘려서 읽어봐. 그렇지. 지정개발자. 100분의 얼마? 20. 연습 몇 번만 하시면 100% 맞춰가서. G3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X 해야지. G4도 아닐 거 아니야. 지정개발자니까. 100분의 20 범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퍼펙트. 경매한 상황은 놔두세요. 놔두시고.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자동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오른쪽 가보세요. 이제 무슨 계획이 끝났어요? 사업 시행 계획서가 끝났잖아 지금. 그럼 이제 토지 등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 등소자한테 분양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가 얻어서 못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일관 신문에 공고까지 해야 돼. 며칠이었지 아까? 그렇지. 이거 반복. 무한반복 이렇게. 앞으로 2999번 더 할 거야. 그래도 모른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야. 120일이야. 며칠? 122인에 분양 통지도 하고 일관 신문에 공고까지 해야 돼요.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 분양 신청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나오잖아. 분양 신청 기간을 시행자가 정하는데. 정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통제한 날로부터 며칠에서 며칠이지? 이거 이거.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통제 오늘부터 통제 오늘 했으면 며칠 미만은 안 돼요. 20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30일 이상에서 60일 사이에서 기간을 정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40일로 정할 수 있지. 맞아. 그런데 정했다 보니까 싸움이 낫네. 싸움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한 50일 더 필요하네. 그러면 내가 정한 기간하고 예상하고 다를 수가 있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야. 연장을 무조건 허용해야 돼요. 싸움날 수 있으니까 연장 허용시켜야 돼요. 며칠 범위에서.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싸움은 20일 이내에 끝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주로 많이 나와요. 이 숫자가. 왜냐하면 20일짜리가 많지 않아 공법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법에서 숫자가 나오면 며칠 며칠 나오면 30일이나 60일이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여기서 특이사항이니까 내는 거야 시험에. 다시요.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을 정할 때 통제한 날로부터 며칠에서 며칠. 30일 이상은 정해야 되고요. 또 60일 못 넘는다는 뜻입니다.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정하는데. 예를 들면 40일로 정할 수 있지. 그런데 정했다 보니까 싸움이 났어. 이 기간이 부족한 거야. 연장을 허용해야 되겠지. 21범위에서. 이거 이거 중요한 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을 통제한 날로부터 40일 동안 받을 수 있나 없나. 이 기간이 분양신청 기간이 되겠지. 이 기간 이내에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 토지 등록소연한 시행자한테 뭐 해야 돼. 분양신청 해야지. 맞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분양신청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죠. 그럼 분양신청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계획 수립 대상이 되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야. 맞나요. 근데 을순이는. 난 그까이 거 뭐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럼 이게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맞죠. 이 사람은 일단 당사자끼리 협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 보상금에 대해서. 맞나요. 그럼 시행자랑 손실보상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뭐 한다고. 협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둘이 앉아서. 협의는 며칠이내야 돼. 눈에 들어온다. 관리처분 계획 확정되고 나서. 고실 다음날로부터 90이내에 숫자가 중요한 거야. 일단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야 돼.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대. 어떻게 했다고. 없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한다. 그렇지. 술 먹다 막 얻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뒤집어 엎으면 구자가 육자가 되잖아. 그렇지. 며칠이내. 그럼 소송 제기하는 거야. 끝. 이 숫자가 나왔다니까 이게. 이게 숫자가 매년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와. 도정법은 그래. 빡생으로 나와. 빡생으로. 다른 걸로 안 나오고 무조건 빡생으로 나와. 제가 나중에 중요한 것들을 몇 개 체크해 드릴 거야. 한 다섯 개 정도. 그 내에서 다 나와요. 작년도 구토사건 나왔거든. 구토사건. 그거 유명한 작년에. 올해도 제가 잘 찍어볼게 한 번. 자. 오른쪽 한번 가볼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분양신청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 그런데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90인에 협의를 하다가 뒤집어 엎고 나갔잖아. 90인에 소송 제기했으니까 끝났지.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양신청 하신 분 있지. 그분들한테 뭘 할 거냐 이런 얘기잖아. 어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 하신 분들은 분양 대상자가 됐으니까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주겠다는 계획을 수입하는 거야. 그게 무슨 계획이야. 그럼 이거 작성해야지. 이거는 분양신청 하신 분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 맞죠. 맞아. 이거는 분양신청 받았으니까 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가서 인과 받아야 돼. 이건 기본이지. 시장소송한테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당사장 간단힌만 확인하시면 돼. 그리고 내려가서 뭐라고 써있냐면 시장소송한테 인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써있고 3번으로 내려가보세요. 3번. 통보하는 기간 있죠. 이거 손 대지 말라고 했어. 아까 손 대지 말고 60일짜리가 있거든 이게. 30일이 원칙인데 예의적으로 60일이 있어. 원칙은 못내 시험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 이렇게 써있을 거야 지금. 써있지 지금.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면 아니 관리처분계기 타당한지 공공위원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세요.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 그럼 30일이 더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며칠. 60일이야. 거기다 동그라밀잖아. 차라리. 원칙은 손을 대지 말고 아예 버려 그냥 버려. 30일짜리는 버리고 60일짜리로 정리해요. 그럼 단서장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 검증을 요청받았다. 라고 한다면 30일이나 며칠. 60일이네. 결과 통보해줘야 되고 통질해줘도록 돼있고 자 3번 이해되나 볼까 3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관리처분계기를 작성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인가를 받았어.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 절차가 뭐지? 철거야. 아까 절차 봤잖아 우리가. 관리처분계에 인가된 다음에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하려면 여기 종전에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계속 거주하면 철거가 되나 안 되나. 그럼 철거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내보내야지. 내보내야지. 다시 내보내야죠. 사용수익 정지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요. 관리처분계에 인가구시가 딱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관리처분계에 확정되면 짐 싸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짐 싸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거기 밑에 가면 다만이라고 써있는 거 있지. 빨간색 글씨 있잖아요. 두 개.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두 명은 나갈 필요가 없네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두 명인데 첫 번째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써있나요? 형광색으로 밑줄고 오나. 이거 틀리면 직무기야 이거? 당연히 시행자한테 동의받은 사람은 나갈 필요가 없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존치하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정비구역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 철거를 해? 안 해? 철거해? 대부분 다 철거해. 지금 여태까지 3시간 동안 그거 한 거야 우리. 생각을 해봐봐. 노후불량 건물이 있는데 철거를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게 철거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잖아. 근데 모든 건물을 철거하는 건 아니다. 건축한 지 5년밖에 안 된 건물이 있을 수도 있지. 신축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 그 건물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그럼 그 건물을 존치하는 건물이라고 불러. 철거하지 않는 건물 몇 개씩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시행자가 안 나가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해줘요. 그냥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철거 안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은 나갈 필요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사형수익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같다고 대답하면 돼 있다. 없다로 나면 싸덩이 날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상금을 다 못 받았대.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냥 있는 거야 거기.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돼.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사람. 두 명 두 명. 많지도 않은데 그걸 어려워 풀어야지 가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대. 이 사람도 나갈 필요 없죠. 이 두 명 물어본다고 두 명. 본시험에 가면 이 두 명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두 명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사형화거나 수익할 수 있다 하셔야 돼? 없다 하셔야 돼? 이거 없다로 나와 다. 싸덩이 날리고 와. 여기다. 당연히 이 두 명은 사형화거나 수익할 수 있죠. 이 두 명 빼고 나머지 다 나가야지. 그치? 내보냈으니까 철거해야지. 철거해야지 철거. 이 두 명 빼고 나머지 다 나갔으니까 철거하는 거야. 철거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의 인간을 받은 철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도 원칙이 의미가 없다니까. 거기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2번의 예정 보이죠. 그죠?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대. 다시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대. 청소년이 와서 뭐 한다고? 빈 집 있잖아. 빈 집. 미리 나간 집 있잖아. 청소년이 와서 뭐 한다고? 본드를 훅 불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지. 그치? 그런데 자 봐요. 이런 경우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범죄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미리 철거할 수 있나 없나? 그러지. 사전에 철거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소등한테 허가를 받으면 뭐라고 쓰여요?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시기 제한 없잖아 지금. 그럼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는 지금 다 끝내. 지금 다. 끝내시면 돼. 자 됐고. 자 오른쪽 가볼까? 이제 마무리하자. 자 지상권등의 권리 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자 지상권등의 권리 이전은 뭐냐면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권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전된다. 그러면 이제 종전에 있던 원래 이게 절차가 종전에 있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값도리가 분양시청 기간에 분양시청을 했어. 새 아파트가 분양받겠다고 분양시청을 했어. 그러면 종전에 있던 소유권이 아파트에 있던 소유권이 새 아파트로 이전되겠지. 언제? 이전고실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나요? 아까 우리가 다음날 썼잖아 제가. 자 그럼 다음날 소유권을 위해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소유권 말고 등기된 권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야. 여기 저당권이 1억 설정되어 있었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지. 같이 이전됩니다. 소유권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에 자동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 이해되시죠? 네 맞아요.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된 권리 다 같이 따라가는 거야. 새 아파트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셨고.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권리 다 넘겨줬어. 이 사람이 새 아파트 받았어. 그런데 종전에 갖고 있던 아파트 가격은 10억이었어. 그런데 새 아파트 분양받았잖아 지금. 감정평가 법인분에서 가격평가하거든. 그런데 가격이 10억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5억을 더 내고 들어와야 되겠지. 차액이 있잖아. 차액이 생겼으니까. 원래 있던 가격이 10억인데 아파트가. 10억짜리를 주면서 공짜로 들어오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게 어딨어. 5억을 더 내고 들어와야 된다고. 이거를 시행자가 분양받은 토지 등 소유자 있죠. 이분한테 징수를 합니다. 5억 더 내야 된다고. 징수를 한다고. 그런데 징수를 하래. 이때 징수하는 돈을 뭐라 그러지?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은 돈을 내고 들어올까? 돈을 받고 들어올까? 돈을 내고 들어와야지. 그런데 집을 다섯째 갖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채만 받았어.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들어와.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때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 하거나 뭐 하는 경우. 그렇지. 징수하나 지급하는 거야. 이때 징수하나 지급하는 돈을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이해 되시죠? 그럼 청산금은 누가 징수하나 지급할까? 시행자가 하는 거야.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 한다고. 맨 앞에 시행자라고 써 있구만 지금. 써 있지 않나 지금? 써 있는 거 좀 읽어줘.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내려가서. 1번의 청산금 산적기준 나오죠? 이건 여러분 다 옳은 내용으로 나와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 거기 보면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까지만 써 있어. 등이 있어. 등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질문은 절대 틀리게 못 내는 질문이야. 그래서 옆에다 옳은 내용이라고 써놔 그냥. 이런 것들은 간만 잡고 가시라고. 어떤 분은 또 이걸 가지고 뭐 규, 위, 이렇게 막 외우고 앉아 있어.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나, 앞자타서 외우는 사람이랑 얘기도 하지 마. 쓸데없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어울리지 말란 말이야. 어울리지 마. 안 좋아하죠. 물이. 이걸 뭐로 외우고 앉아 있어. 이걸 외우고 당연히 등이니까 등은 아무도 모르니까 틀리게 못 내 절대. 이런 질문은 틀리게 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산적기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질문으로 나온다? 그래 옳은 질문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딱 만들고. 규모, 위치, 뭐라고 나왔어? 옳은 내용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다음에 할부 되나 안 되나? 할부 돼, 다. 할부 다 돼. 이거 이해되나 봐요. 3번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장의 수 등이 시행자가 있고 2번에 시장의 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2명 있죠. 그럼 시장의 수 등이 시행자면 행정청이야. 행정청이 현재 시행자야. 갚돌이한테 5억 징수했어. 돈을 안 내. 강정 징수할 수 있지. 강정 징수할 수 있지.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 그럼 시험에 잘 안 나오지. 2번에 많이 나오지. 자, 시장의 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써있죠. 강정 징수해요, 못해요? 비행정청이 어떻게 강정 징수를 합니까? 징수할 수 있다면 싸대기 날리고 와. 강정 징수는 시장의 수 등 행정청만이 가능한 거야. 그럼 시장의 수 등이 아닌 자는 징수를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위탁. 수술이 얼마지? 4해도 되는데 그냥 100사로 외워. 100분의 4잖아. 그럼 앞자 타서 104로 해, 104. 어, 104. 104. 몇 번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104, 104. 오늘 104도 여기 놓고 가지 말고 가져가, 집에. 머릿속에 싹 담아 가져가라고. 다 여기다 반납하고 가면 골치 아파, 지금. 4시간 반 동안 강의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청산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소멸시효 나와. 여러분 소멸시효 나오면 일단 도시개발법은 5년만 나오면 되지, 그렇지? 근데 여기도 5년 있어야 돼. 똑같이, 그렇지? 다음 날이 있어야 돼. 이정구실이에요, 다음 날이야? 이거 빠짐 엑스야. 도정법은 다음 날 명시가 돼 있어. 법에. 명시 돼 있잖아, 지금. 이정구실 노트륨 싸댕이 날리고 와야 돼. 일단 첫 번째 찾을 게 다음 날이 있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찾을 거는 몇 년이 맞아야 돼? 소멸시효은 다 숫자가 정리가 돼 있잖아. 이정구실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정구실이 있은 날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맞나요? 네, 됐고. 그리고 나서 물상대의는 뭐냐면 이거는 한 번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종전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갑돌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이 분양시청 기간 내에 분양시청을 했어요. 그럼 새 아파트 분양받나? 분양받지. 그럼 10억짜리 받았어. 종전에 아파트에 1억이라고 하는 저당금이 설정돼 있었어. 이 저당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 아파트에 자동적으로 설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세 아파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지? 물상대의라 그러지, 이거를. 무슨 이게 물상대의야. 민법 시간에 공부 안 해요, 이런 거? 하시죠. 이 사람은 물상대의랑 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자, 이거는 아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분양시청을 안 했대. 이 사람이 이제 물상대의야. 분양시청 안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지. 자기 마음이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이 사람은 뭐 받게 돼요? 청산금 받게 되지, 그렇지? 청산금 받고 나가잖아. 그런데 이 1억이라고 하는 저당금 설정은 걸리자 있잖아. 이 사람은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압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 저당금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머니에 대해서도 저당금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거를 물상대의라 하래. 그러면 물상대의는 저당금을 어디, 어디? 청산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나요? 여기만 체크하면 되지, 청산금에 대해서도 저당금을 행사할 수 있니, 없니? 있다. 그 규정을 네 글자로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하죠? 할 수 있잖아, 이거. 이게 정리하시면 돼. 쉬워. 쉬운 거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면 등기 나오죠. 자, 이제 보세요. 소유권 취득 언제 했냐면 소유권 이전고시를 다음 날 취득했어. 등기 없이도 취득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날 제 이름으로 이름이 돼 있어야, 등기가 돼 있어야 처분할 거 아니야. 그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해주는 등기가 이전 등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준다고? 시행자가 해주는 거야. 자, 이전고시가, 촉탕이나 신청의 등기를 시행자가 해주는데 이전 등기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등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개인은 다른 등기 해요, 못해요? 하면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집 밖을 나서면 안 돼. 그래서 다른 등기, 저당 걷는 다른 등기는 무슨 등기 하고 나서? 시행자가 이전 등기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다, 못한다. 금지, 당연한 거지. 자, 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상은 가볍게 봐. 여러분, 조합회산은 원래 공사가 다 끝나면, 청산까지 다 끝나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합장이 보수 같은 걸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해산을 좀 미루는, 차일피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법에서 에이, 안 되겠다. 무조건 강행조합으로 만들자. 라고 작년에 만든 거야. 자, 보세요. 조합회산이고요.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이네. 보세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다 넘겨줬지, 그렇지? 그럼 있을 이유가 없잖아. 1년 이내 해산을 위한 뭘 소집해야 돼? 총회. 그럼 해산시키라는 얘기지, 뭐. 그렇죠? 1년 이내는 다 정산하고 끝내. 끝내. 조합 필요 없어. 조합까지 사라져야 돼. 이런 얘기지. 여기도 나머지 부분보다는 하나의 지문 형태로 나올 수는 있어. 조합 물어보면서. 조합회산을 위한 총회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1년이야, 1년. 몇 년? 1년입니다. 이거 전의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전의하시고. 하나만 말씀해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난가, 이게? 낯서네.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 체계도 특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할 거냐면 기출 지문 특강을 이렇게 할 거예요. 기출 지문. 기출 지문 특강을 2월 11일 날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을 이어서 할 거예요. 다음 날. 이게 언제냐면 구정 끝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설거지하기 싫지, 그지? 빨리 나와서 이거 들어. 나와서 들어. 명문 딱 좋다, 그지? 그러니까 그게 구정 다음 날이 11일이고 그 다음 날도 쉬는 날이죠. 그 다음 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틀 잡아서 이 날 싹 끝내버릴 거야. 전범일을. 난 준비가 안 되는데요. 무슨 준비야. 그냥 와서 듣는 거예요. 준비는 시험 때까지 안 되는 게 준비예요. 빨리 빨리 하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계속 딜레만 되는 거지. 빨리 해서 나 이거 먼저 잡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건 나는 안 배웠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시간은 뭐 10시부터 뭐야 이거 2시 반인가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10시부터 2시 반까지 두 번 해서 공법 이거 다 못 끝내고 이게 5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따 상의를 좀 해볼게요. 시간은. 아니야, 아니야. 6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 몰라, 몰라. 내가 이거는 다시 한 번 해볼게. 5시나 6시까지는 해야 돼. 이거는 6시까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힘들어요? 아니, 그 구정날 음식 있지?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나도 좀 주고 그래. 6시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아마 오탄한 것 같아. 이 시간에는 절대 못 끝내. 그러니까 이거는 특강 교제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나올 거야. 1월 말쯤에. 출간되면 이거 갖고 저랑 같이 한 번 쭉 보면서 어디가 답으로 나오고 어디가 틀리게 나온다라는 걸 같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일요일날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모레 또 뵙겠네. 그치? 내일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